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셀 수 없이 많은 도전과 역경에 직면합니다. 그 중 무대 위에서 끈기와 끊임없는 열정이 돋보이는 사람이 바로 박서진이다.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의 산증거로 팬들의 마음속에 빛나며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박서진은 1995년 8월 21일 경상남도 사천시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린 시절은 순탄하지 않았다. 두 형을 잃고 어머니의 병으로 인해 가족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박서진은 노래의 꿈을 키우며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삼천포초등학교 삼천포고등학교를 거쳐 교육여정을 시작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경진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업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늘 노래하고 싶은 열망이 불타올랐다. 박서진은 2013년 고향에서 싱글 앨범으로 정식 데뷔하며 음악적 길을 열었다. 그의 시작은 결코 쉽지 않았다. 데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데뷔 10년 동안 여전히 모든 지역의 거리에서 공연을 해야 했다. 2017년 말에는 kbs 현장위의 아침에 출연해 랜덤으로 드림챌린지에 당첨돼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박서진의 가창력과 퍼포먼스는 점차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국민스타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박서진의 음악적 재능은 노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또한 그는 한국 전통악기인 장구를 다루는 솜씨로도 유명해 장구의 신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파워풀한 장구 연주와 보컬의 리드미컬한 조합이 다른 트로트 가수들과는 다른 독특한 무대를 만들어냈다. 박서진의 팬덤이 확대되고 있지만 그의 여정은 여전히 험난하다. tv조선 미스터트롯 이분에서는 예선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인기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했다. 그러나 2차 결승을 앞두고 탈락하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박서진은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더욱 탄탄하게 구축해나갔다. 그의 인내와 열정은 결국 그의 음악이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발전으로 이어졌다. 박서진은 목소리뿐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정받는 가수가 됐다. 그의 성공은 재능뿐만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서도 비롯됩니다. 박서진의 삶은 우리에게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 대한 큰 교훈을 줍니다. 박서진은 가수로서의 성공뿐 아니라 음악과 무대를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노래하기 위한 목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삶의 위로와 격렬을 가져다 줍니다. 박서진의 음악은 그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박서진은 단숨의 대중에게 사랑받는 가수로 성장했다. 그의 음악적 재능과 무대 매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결과 그의 출연료는 꾸준히 인상됐고 특히 2024년에는 2300만원에 도달해 가수로서의 가치와 인기를 반증했다. 한국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아티스트 박서준은 인상적인 퍼포먼스와 활발한 방송활동을 통해 그 실력을 입증해왔다. 탄탄한 음악 경력을 바탕으로 중요한 위치를 구축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2024년 박서준의 출연료는 2300만원으로 인상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박서준은 감동적인 보이스뿐 아니라 가창력과 독특한 퍼포먼스를 겸비한 능력도 돋보인다. 그는 다양한 무대를 통해 자신의 재능을 확실하게 보여주며 열정적이고 감동적인 퍼포먼스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의 뛰어난 음악적 능력은 특히 트로트 장르가 점점 더 발전하고 많은 음악 애호가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트로트 음악계에서 그가 두각을 나타내는 핵심 요소이다. 박서준은 데뷔 이후 꾸준히 음악적 역량을 키워왔다. 그는 매 무대를 통해 한층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의 퍼포먼스를 더욱 발전시키고 다양화하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은 그의 가치 상승에 크게 기여했으며 이는 점점 높아지는 출연료에도 반영됩니다. 박서준은 음악 외에도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다수의 유명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과의 접점을 넓혀왔다. 특히 미스터 트로디라는 프로그램이 그에게 도움이 됐다. 전국적인 인기를 얻으며 팬들의 사랑을 확고히 했다. 이러한 활동은 그의 존재감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강력하고 충성도 높은 팬층을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박서준의 인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자기관리와 팬에 대한 사랑이다. 그는 늘 건강관리와 이미지관리에 집중하고 있으며 각종 이벤트와 공연 등을 통해 팬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 이는 그의 인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관객들에게 친근하고 헌신적인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만들어준다. 박서준은 뛰어난 경력을 바탕으로 대중과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인정을 받아왔다. 2024년 출연료가 2300만원으로 폭등한 것은 그의 재능과 노력이 높이 평가되고 있음을 여실히 입증한다. 이는 인상적인 숫자일 뿐만 아니라 음악 산업에서의 그의 노력과 지속적인 발전의 결과이기도 하다. 박서준은 특유의 보이스와 인상적인 퍼포먼스로 앞으로도 대중의 주목을 받으며 국내 가요계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의 화려한 퍼포먼스는 팬들에게 설렘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끊임없이 조명과 칭찬을 받고 있다. 그의 경력은 계속해서 탄탄한 성장을 약속하고 있으며 그의 출연료는 앞으로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수 박서준은 타고난 음악적 재능은 물론 가족과 팬들의 변함없는 지지에 힘입어 국내 트로트계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해왔다. 그는 어릴 때부터 음악에 대한 강한 열정을 갖고 있었고 이는 음악 콩쿠르에 참가하면서 많은 귀중한 경험을 쌓으면서 키워졌습니다. 박서준의 커리어 여정에는 부모님의 지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일찍부터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가 음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금전적, 정신적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부모님의 격려와 진심어린 조언 덕분에 그는 많은 어려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서준의 음악적 재능은 독특한 목소리와 뛰어난 감정표현력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그는 늘 실력 향상에 힘쓰고 자신의 폼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습하고 관리한다. 그의 성실함과 인내심은 그가 많은 실패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모든 어려움을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박서준은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끈끈한 인연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항상 의사소통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의 지원에 감사를 표합니다. 이러한 진심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그의 인기를 유지하고 공고히 하는 데 일조했다. 박서준은 방송 프로그램과 음악 행사에 출연해 좋은 인상을 남기며 대중의 인기를 확고히 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자신의 일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 높은 인지도를 유지하고 언론에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음악적 재능과 더불어 박서준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이다. 재정적 지원은 물론 그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항상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성공을 향해 계속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지원이었습니다. 박서준은 늘 쉬지 않고 노력하며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모든 어려운 순간을 자신과 음악적 능력을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인내심은 그가 경력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이는 또한 그의 성공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박서준의 성공적인 행보에는 팬들과의 소통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늘 응원에 감사함을 표하고 교류 활동을 통해 더욱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진심은 그와 팬들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해 대중들 사이에서 그의 인기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 박서준은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유명 아티스트가 됐다. 그가 참여한 음악 활동과 행사는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며 그의 인기를 더욱 공고히 했다. 그는 실력 있는 가수일 뿐만 아니라 가족과 팬들의 응원에 항상 감사하고 감사한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항상 박서준과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만나요. 안녕하세요. 모두들 감사합니다.